주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의 시간들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여 우리 온 성도들이 이 새벽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오니 우리를 기히 여기 주시옵고 우리로 인하여 주님 기뻐해 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싸우니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모든 심령을 만족해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모든 필요한 상황을 다 알고 계시오니 필요한 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강구하는 기도 제목을 일일이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특별 새벽 집회를 통하여 우리 온 성도들이 영적으로 새롭게 되고 영적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세력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근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도 귀한 예물을 먼저 조합해 드리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첫 시간을 들이오니 주께서 기억해 주시옵고 여기에 정성과 마음을 헤아리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모든 사정과 형평을 아시오니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이 새벽에 이 새벽 예배를 돕기 위하여 여러 모양으로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린 저희들을 더욱 기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그 절기적으로 어제는 종료주일이었지요 종료주일인데 예수님께서 나기 타시고 나기 새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한 이런 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승리의 왕으로 그리고 또한 만앙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자 이제 오늘 월요일날 이제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하룻밤을 주무시고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이제 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데 시장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무화과나무가 무성한 나무가 있어서 거기에서 열매를 찾았지만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를 하셨습니다 입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셔서 그 무화과나무가 말라 죽고 말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 잎이 무성한 이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의 열매 없는 잎만 무성한 이러한 종교의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잎만 무성한 이러한 종교의식만 있는 이 이스라엘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 이스라엘을 폐망케 한다는 그런 예언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는 이런 사건을 보고 왜 이러한 무화과를 거둘 그런 철도 아닌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실까 오늘 우리가 열매 있는 이런 믿음 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꼭 참신앙의 열매 그 열매가 꼭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 성전을 청소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매매하는 이러한 사람들 다 둘러웠고 그 오랫동안 이들이 그런 이 제사장들도 이게 잘못된 줄 알면서 이렇게 나서서 이걸 정리해 주는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누가 여기에 도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면서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도적의 소굴로 만들지 마라 딱 그들을 쫓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 앞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더 나아가시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아침 일찍에 우리가 이 새벽 기도 나오듯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는 거예요 올라가셔서 이제 그와 같은 일을 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 옆사람 보고 잘 나오셨습니다 끝까지 잘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28장 16절 앞에 보이죠? 이사야 28장 16절 다 같이 함께 보고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여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원해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오 기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애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그 다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통의 머리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는 머리돌이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 이 주제는 머리돌, 주춧돌, 모퉁이돌 이렇게 이 돌에 대한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읽은 이사야 28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여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원해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오 기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이 집을 짓고 살아가요 그렇잖아요 다 성공의 집을 짓고 행복의 집을 짓고 정치의 집을 짓고 사업의 집을 짓고 건강의 집을 짓고 다 자기 나름대로 집을 짓고 살아가는 이런 인생들입니다 자 이렇게 집을 짓고 살아가는데 그 집을 짓는데 가장 중요한 기초가 뭔가 그 기초가 기초돌이 이 주추돌 이 주추돌 이 반석 위에 이렇게 집을 짓게 될 때 그 집이 견고한 이런 집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반석 위에 견고한 기초돌 위에 집을 짓지 않게 되면 그 집은 이제 바람이 불거나 또 홍수가 나거나 그러면 다 무너지는 그런 집들이 되어버리고 말게 된다는 거예요 다 이게 집을 짓는 사람들인데 그 집을 어디 위에 짓느냐 따라서 그렇게 모든 삶이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정말 내가 그 기초돌 머리돌 이 반석 위에 그런 집을 짓게 될 때에 그 집이 견고한 집이 되어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10편 118편 2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에 머리돌이 되었나니 이 건축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석유관들과 바리세인들과 이런 사람들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 건축을 하는 건축가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그 머리돌 대는 그런 좋은 돌을 다 머리돌 대는 그 머리돌을 버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까지 모든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로 알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기초를 삼을 때에 그 인생이 바른 인생이 될 수 있고 성공적인 인생이 될 수 있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기초돌이 되기를 추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반석이 되기를 추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돌이 되어지게 될 때에 오늘 이사야 28장에 보니까 그 사람은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다급하게 되지 않는다는 것은 요절하는 이런 일이 없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패닉이 없어지게 된다는 그 말입니다 갑자기 이렇게 잘못되는 이런 일들이 없어지게 그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갑자기 이렇게 변을 당하고 갑자기 어려움을 겪고 갑자기 무너지고 갑자기 이렇게 잘못되는 이런 일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초돌을 삼게 될 때에 그분을 머리돌을 삼게 될 때에 다급하게 되어지는 이런 일이 없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추건합니다 갑자기 이런 소식을 들을 때에 그냥 낙담하고 절망하고 이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사람들이 이 눈이 부패하고 눈이 어두워져서 오늘 이 모통이 돌을 알아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통이 돌을 받아들이질 못하고 영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도 11절까지 읽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만 미야마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의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며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영접해야 되는데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만문을 두드리고 우리에게 여러 사건을 만나게 하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이렇게 하는데 그 문을 두드리는데도 문을 잘 열어주지 않고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모셔드리게 될 때에 그 인생이 그런 인생이 잘 때는 인생이 되어지게 된다는 그 말입니다 오늘 이 머리돌이 아닌 다른 돌들은 다 그거는 잘못된 돌이라는 거예요 다 그거는 깨지는 돌이고 부서지는 돌이고 병든 돌이고 그런 돌이라는 거예요 모든 이런 돌들을 취해가지고 이렇게 살게 되면 그 삶이 오히려 다 불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 삶은 다 불행한 삶이고 헛된 삶이 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머리돌임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림이 아마 된 것이오 우리 눈에 기이하도 남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구약 성경에 이 머리돌에 대해서 이렇게 쭉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을 너희들이 읽어보지 못했느냐 그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왜 이 돌이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걸 영접해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버려버리느냐 그 얘기거든요 구약에 예언한 모든 이 예언이 이 머리돌 이 주춧절 모퉁이 돌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해 주었는데 왜 이걸 받아들이지 않았느냐 그 말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예루살렘 과거의 성전지였던 성전터에 지금은 무너진 성전터지만 그 기초돌이 얼마나 크냐 따라가지고 그 건물이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 그게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의 기초돌은 길이가 11m 정도 되고 100톤이 넘는 돌입니다 이런 큰 돌로 기초돌을 다 이렇게 삼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전이 그렇게 가치가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기초돌 마태봉 7장 25절을 같이 읽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소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되 아니 안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그렇습니다 이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밑에 기초잖아요 반석 위에 이렇게 집을 지어야 그 집이 경고할 수 있는데 그 집을 모래 위에 짓게 되면 그 집이 어떻게 되겠느냐는 겁니다 창소가 나고 바람이 불게 되면 그런 모래 위에 집이 쉽게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 집을 어디에다 짓느냐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데 내가 어디 위에다가 내가 집을 짓고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반석 이 반석 위에 내 집을 지어야만 그 집이 경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이렇게 겉만 번지려 하는 어떤 이런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기초는 제대로 안 돼 있고 부실하게 돼 있고 위에만 그저 번듯하게 잘 지으려고 그렇게 애를 쓴다는 거예요 그는 창소가 나고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이 건물이 높이 올라갈수록 제일 큰 문제가 바람이 받는 엄청난 양이라는 게 바람을 바람이 세게 불 때 그 큰 집은 견뎌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 바람이 있을 때 건물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하게 움직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안 움직이게 하면 그것이 무너지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바람이라는 게 그렇게 세게 봐도 그렇게 부딪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개개인이 사람이 이 반석 위에 집을 안 짓게 되면 인생의 집을 안 짓게 되면 수많은 바람과 이 모든 이러한 사탄 마귀의 공격이 올 때 그걸 견뎌내고 막아낼 길이 없다는 그 얘기예요 물질 위에 집을 짓고 권력 위에 집을 짓고 여러 가지 자기의 기술 위에 집을 짓고 다 한다 하지만 그걸 이겨낼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없이 자기 스스로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고 살아가기라는 것은 그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수많은 이 공격을 막아낼 길이 없다는 그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내가 집을 짓게 되면 주께서 우리를 모든 이 반석이 다 막아준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공격하는 이러한 마귀들이 이 반석에 오히려 부딪혀가지고 자기들이 깨지고 박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집을 이 반석 위에 굳게 세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추구합니다 이렇게 반석을 공격하는 그들은 오히려 그 반석을 공격하다 거기에 부딪혀가지고 자기들이 깨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음부의 권사가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44제를 읽습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트리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이 공격을 이 바위를 공격하는 거 반석을 공격하는 거 거기는 스스로 자기들이 깨지고 자기들이 가루가 돼버리고 말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반석 위에 집을 짓게 되면 견고하게 되고 온갖 여러 가지 공격이 오지만 그걸 다 우리가 이 반석이 막아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공격하면 거기에 부딪혀가지고 깨지게 되고 박살이 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머릿돌 반석 때는 이 돌이 우리를 지켜주고 이 돌이 우리를 보호해 주게 된다는 겁니다 한순간에 멸망이 오고 한순간에 무너지고 한순간에 깨지고 한순간에 부서지는 이런 일이 이렇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우리 반석되는 그분을 우리가 모시고 사는 우리는 모든 이런 환란에서 보호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의 28장 16제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런 시대에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원해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오 기하고 견고한 주춧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전에는 요절하지 아니하리로다 급절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렇게 번호했었거든요 지금은 다급하게 되지 아니한다 그랬는데 급절하는 이런 일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갑자기 패닉이 되는 이런 일이 없게 이렇게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이 반석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모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집을 지어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추건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급하게 망하게 하는 이런 일을 없게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10편 91편 2절 3절을 같이 읽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므로다 반석을 이 뒤돈다로 이렇게 삼고 이렇게 살게 될 때에 모든 이러한 이 올무에서 우리를 건져주고 전염병에서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편 91편 4절에서 7절까지를 계속 읽겠습니다 그가 너를 그의 기스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찌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지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진히 우리를 지키심으로 이 모든 것이 우리를 가까이 하지 못하게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주님을 모시고 삶은 항상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게 되는 거예요 마음에 그저 어느 분이 자기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갑자기 쓰러져 가지고 병원으로 옮기셨어요 옮겼는데 큰 병원에 가니까 여기서는 안 된다고 더 큰 병원으로 가라고 그래서 큰 병원으로 또 갔대요 큰 병원에 가는데 마침 받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피가 갑자기 쓰러졌는데 피가 이 안에 고여서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 피가 이렇게 안 빠지게 되면 잘못된다는 거예요 위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인은 마음이 평안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남편이 그렇게 쓰러져 가지고 이렇게 혼조상태가 됐는데 마음이 평안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시켜놓고 자기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병원에서도 안 받아주는 이런 분인데 그분이 그 배들 오줌으로 이렇게 그 피 같은 게 다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회복하고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자기 남편이 이렇게 쓰러지게 되면 막 정신을 못 차리고 그냥 혼미상태가 있게 되고 같이 이렇게 막 잘못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딱 지켜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추춧돌로 또한 머리돌로 모퉁이돌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렇게 믿고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급절하지 않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재앙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겠다는 겁니다 천만이 옆에서 엎드려주고 넘어져도 하나님께서 이 재앙이 너한테는 가까이 오지 못하게 막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확신을 가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10편 94편 21절 22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려하며 무제한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나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요새가 되십니다 우리가 피할 반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반석이 우리를 다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급절하게 하지 않게 이렇게 만들어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모든 이런 큰 기라산 같은 이런 나라들이 아직 천년만년 계속 갈 것 같았지만 한순간에 다 무너졌습니다 바벨론도 무너지고 아스루도 무너지고 메데 바사도 다 무너졌습니다 헬라도 무너지고 로마도 무너지고 히틀러도 무너지고 무너지고 알렉산드도 무너지고 무너졌어요 어느 한순간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모든 영광이 한순간에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을 읽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 절대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보장받은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교회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교회 안에 있게 되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가 바로 요새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 안에 들어오면 구원이 있습니다 이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악의 세력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악한 사단마귀가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를 삼키려고 하는 이러한 때에 우리가 무엇으로 세상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교회 안에 있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이기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가 요새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게 누구든지 교회를 나와야 돼요 고린노소 10장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지니 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습니다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교보에서 나올 때에 이 모세가 반석을 치게 되고 반석을 명하면 거기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생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 생수로 그 광야에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곳에서 그들이 그 물을 먹고 다 살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 속에 우리 영혼이 사는 길은 여기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여기에서 나오는 생수를 마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생수를 마심으로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우리 영혼이 소생하고 우리 영혼이 새롭게 되는 이 싱싱하게 되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생수를 마셔야 되는 거예요 이 생수를 마시게 될 때 갈증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서 갈증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 생수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계속 이 생수를 마심으로 내 영혼이 잘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우리는 갈증을 느끼지 않고 우리는 흡족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혼이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올 때 그 샘물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이런 생수를 주시는 분이에요 생수 이 생수를 마시게 되면 내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내 영혼이 소생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잘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이 생수를 마심으로 여러분 영육이 새롭게 되고 강경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나라와 민족을 놓고 같이 기도하고 정말 교회가 회복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가 영적으로 회복되고 교회가 영적으로 소생하게 되면 모든 것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영혼을 놓고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놓고 기도하고 이 나라가 회복되고 우리 모든 믿음이 회복되고 영적인 게 회복되고 이렇게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가 손 높이 들고 주여 세 번 크게 불을 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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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나와서 함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고 함께 같이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영적으로 깨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여기가 바로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하는 기도회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사람도 아버지 하나님의 그저 왔다 그저 가는 심령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우리 모든 삶이 회복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들이 영적으로 소생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시들었던 심령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세임을 넣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